자! 여기 다시 일찍 홈포즈! 2, 2, 3! 슈코가 처져야 될 것 같은데? 아뇨? 슈코가 어떻게 해야 될지? 왜 이렇게 들어오지? 좋아요! 좋아요! 광복이 열어봐! 광복이 열어봐! 광복이 열어봐! 광복이 열어봐! 광복이 열어봐! 아주 좋아요! 아우, 감사합니다. 릭키! 릭키 씨! 릭키 씨! I am Ricky! 그리고 저희 3번째 디자인 좀 더 디스톤이 알아봐! 여러분, 이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일까요? 낙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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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이제 투표라도 해볼까요? 하루 합성 준비하시고 If you want a cute ending pose, make some noise! If you want a hot ending pose, make some noise! The last powerful ZERO BASE ONE 보고싶다면 That song 진짜! 한쪽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디에 느꼈어요? 뭔가 핫한 느낌이라 ZERO BASE ONE은 핫하죠 그런거 언제 좋아해? 여러분 1번이 cute, 2번이 hot, 3번이 powerful 가장 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둘 싶다면 손가락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팬 ZERO BASE ONE의 엔딩 포즈는 2월 3 핫이 많네요 핫 역시 핫이 제일 컸었죠? 그동안 무대를 하면서 많은 엔딩 포즈를 했지만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골라주시고 하는거 처음인데 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잠시 후에 디렉터분들이 직접 픽해주신 트런시의 핫 엔딩 포즈를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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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스로